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균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오늘 스퀘어이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오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은봉을 보여주면서 좀 루즈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차트 해석과 수급품석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한번씩 들어봐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기반으로 이천원지 관련주들의 초광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군들은 명확하게 조정폭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천원지 관련주들이 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하나의 그거죠.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빠지는 딱 그냥 그런 구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오늘 스퀘어 그렇다고 해서 차트의 지지구간을 명확하게 이탈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쵸? 명확하게 지금 상황에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던 가격의 상당 구간은 75,000원이고요. 그 아래는 7만 1,750원, 뭐 그래봤자 한 7만 1,500원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만 1,500원과 7만 5,000원의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모았다가 박스 돌파 구간에 시도를 놔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좀 여유롭게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조정폭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아직 간단 명료합니다. 지금 현 가격 대비 마이너스 10%의 가격인 67,850원 한 67,850원이라는 가격 구간까지 오게 되면 이 가격의 근거가 또 왜 나온지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자면 다들 기억들 하시죠? 그... 뭐였죠? 갑자기 뭐 경영권 분쟁이니 뭐니 이제 뭐 지분 이슈니 뭐니 해가지고 한타임 빠졌었던 거 기억들 하십니까, 여러분? 예? 이때?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주주분들께 이거 매수일 기회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빼는 거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구간이에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전 단계 구간까지 만들어준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또 유해미하게 재미없는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셀트리오네스케어 같은 종목도 기업 자체는 정말 좋은 기업이 맞죠. 왜냐하면 바이오시밀러의 탑산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럴 바에는 그냥 허빙제TV 주도주체험을 통해 가지고 단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저희 허빙제TV는 이번 주도 오늘도 VIP에서는 무려 5종목 이상 수익청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셀트리오네스케어의 수급상황도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는 13,000주 매도로 지켜져 있습니다. 잠정치는 매수로 되어 있는데 아마 매도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기관들이 매수를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신, 주도적으로 들어와준 부분이 사모펀드 이 정도인데요. 급용투자는 매수에 들어와주는 게 명확한 공매도 쇼커버링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투신과 사모펀드가 산 경험에는 살짝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매수세에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들어와줘야지 사실 주가 자체는 이 가격 구간을 지켜줄 수 있고 올라가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가격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며 셀트리온 그룹즈를 올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까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코프로가 13%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13% 이상 올라가고 있고 뭐 이천주가 1년주도 이수학 같은 경우가 18%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가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내가 마치 이거예요. 커피숍에 여러분들 가셨어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주세요. 이러시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뭡니까? 네? 커피 시원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해달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동일한 맥락이에요. 에코프로 13% 올라가는데 셀트리온 에스키의 양봉 보여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스타벅스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동일한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그냥 여유로운 부근이고 메이저들도 그걸 알다 보니까 뭔가 적극적인 포지션을 잡아주는 하루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역시나 수익으로 탈출구를 잡아야죠.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종목이 너무나도 많고 저희는 오늘도 거의 다섯 종목 가까이 청산을 했어요. 유튜브 댓글 누르신 다음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누르시고 무료치험 신청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셀트리온 에스키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빠른 단기 매매를 통해서 주도주 매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다른 빨간불을 선사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길이를 제가 그렇게 길게 찍지는 않잖아요. 그게 또 왜 그러냐면 그냥 간단하게 매일매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딱 전달해 드리고 마감을 시켜 드리는 거예요. 주구장창 뭐 가타부타 어이게 이래서 뭐니 거시적인 시황에 대해서 언급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